You can change any so-called negative relationship by changing the way you see that person. 당신은 그 사람을 보는 방식, the way you see that person, 그 사람을 보는 방식을 changing, 바꾸므로써 당신은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관계, 그 사람과의 부정적인 관계, 그것을 바꿀 수 있다. 좋은 관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을 보는 태도, the way, 방식, 그것을 바꾸므로써 Look for the things you love and appreciate about the other person. 그 사람의, 그 다른 사람에 관해서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은 그 사람에 관해서 당신이 사랑하고 또 감사할 어떤 것을 찾아라. 당신이 감사할 어떤 것을 찾아라. And, 그러면, the relationship will change. 그러면 그 안 좋은 관계, 그것이 바뀔 것이다. 개선될 것이다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